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집에 다육이 크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께요 크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께요 겨울에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아까들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여긴 좀 컴퓸하게 나오네 좀 컴퓸하게 나오네 컴퓸하게 나오네 여기는 좀 밝게 나오고 컴퓸하게 나오네 이렇게 지금 겨울에 아가들 잘 자라고 있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릴께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죠 포켓너브 이제 애가 꽃피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잘 피어 주고 있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또 이제 다섯 송이 여섯 송이네 예 이쪽에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예 아직까지 몽어리 아직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왜냐하면 하우스 속에는 온도를 맞춰 주니까 빨리 피지만 여기 집에는 자연적으로 이게 이렇게 햇빛 들어오고 뭐 이럴 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안 맞춰 주고 이게 추웠다가 또 좀 따뜻해도 이러니까 얘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하우스 속에는 다르죠 예 이쪽에도 여기도 아직까지 이 몽어리가 있죠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여기는 여기는 제가 이렇게 만든 화분 예 다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예 예 제가 올 여름에 만드는 화분이죠 예 예 장구 제가 민요를 호되기 전에는 민요를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장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악색사리도 달고 또 장구채 이렇게 장구채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예 그리고 예 하이티 그리니 하이니 그 하이티 그리니가 예 단풍 화분에 예 여기 제가 큽에 또 선토박색살 있잖아요 요거 붙이는 거를 요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붙여 봤습니다 하이티 그리니 예 여기 이제 어 잘 자라고 있죠 예 분질을 해서 아주 잘 자라고 했답니다 예 요거는 시술송 예 시술송 저번에 그 분갈이에서 예 올렸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 얘가 키가 쭉 커서 제가 요거 조금 잘랐어요 이렇게 중간에 예 키가 너무 커서 좀 잘랐어 예 그리고 얘는 적기성 적기성 물안시장에서 산거 얘도 이제 얘는 국화화분이에요 국화화분 국화화분에 마찬가지로 큐백을 요렇게 붙였어요 치술송도 이렇게 치술송은 그래도 물이 요렇게 안 빠지고 여기 있네요 딴 야가들은 물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니에는 적기성 아 치술송이 아니에요 적기성 적기성은 요렇게 안 빠지고 있네요 얘가 치술송이죠 얘가 치술송 치술송도 얘가 치술송 치술송 예 이거는 적기성 적기성이 이게 물이 안 빠지네 잘 여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초록색은 요렇게 그리고 로즈퀸 로즈퀸도 여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쭉 자랐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 장구화분에 장구화분에 이렇게 심어뒀습니다 그리고 예 우주목 우주목도 요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구화분에 제가 진주를 진주를 제가 이렇게 붙였답니다 진주를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참 이 화분을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더라구요 왜냐하면 화분 만들기도 어렵고 또 가마에 가서 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가마에 얘가 키로당 뭐 꽤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화분 만드는 것도 힘들고 또 가서 가마에 가서 굽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헉은 지금 제가 많이 있어요 시켜 놓은 게 근데 힘들게 만들어서 가마에 가지고 가서 처벌하고 또 다음에 또 두 번째를 구워야 되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냥 화분을 그냥 구입해서 쓰려구요 근데 요 화분들은 이제 만들려면 못 만들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힘들고 힘들고 금액도 만만치가 않고 이거는 나만의 화분이죠 예 나만의 화분 이거 보면 지금은 만들라 해도 못 만들 것 같아 이쁘죠 어떻게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화분 얘는 국화 국화 색깔이 좀 침침하게 나왔어요 제가 쳐보라 그 처음에 만들 때 색상을 잘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요렇게 좀 이렇게 색깔이 요렇게 나왔어요 예 얘도 국화 인데 얘도 국화 얘도 국화 봉이예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 보면은 이야 허뭇해요 허뭇해 얘가 진주 목걸이가 그 계속 이렇게 죽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저는 진주 목걸이를 잘 못 키우겠어요 그래서 어 유튜브에 보니까 저명 간수를 하면 죽은 애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명 간수를 저녁에 물을 미직을 한 물에 저명 간수를 저녁에 해 놓고 아침에 건졌거든요 요렇게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도 어 이렇게 다육이가 조금 상태가 안좋은 애는 저명 간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 보세요 진주 목걸이가 요렇게 통통하게 살아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 되요 안녕히 계세요